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라팀장입니다 금일은 5월 7일이고 연재시각은 4시 53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두산 퓨어셀이구요 코드번호 336260 입니다 두산 퓨어셀이 바닥을 좀 다져주는 모습인 것 같은데 명확히 돌파는 못해주는 상황들인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이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이나 기관은 계속 연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의 우려가 좀 있는 상황들인데 거래대금 누적 공매도량이 증가폭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지는 않고 있는 모습들인데 일단은 매매 비중이 조금 있는 상황들이긴 해요 공매도 매매 비중 자체가 소강상태를 좀 보여주는 상황들인 것 같긴 한데 주가하락을 좀 방어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약간 공매도 주체랑 개인투자들이랑 강도 힘겨루기를 하는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주가하락을 좀 방어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을 한다 그러면 42,500원 45,000원 이 부근들까지도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부분들이 장기 평선에서 45,000원 부근들을 돌파를 한 다음에 안착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줄지 아니면 상승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여기 이 구간에서 돌파를 하지 못하고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줄지 그러니까 상승을 여기서 좀 멈출지 조정을 받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던가 아니면 돌파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줄지 그런 부분들을 일단 45,000원 부근들을 포인트로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제 서서히 월요일쯤에는 이제 기간과 외수 메인에서 저점 판단으로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주가하락을 좀 제한시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38,200원을 이탈하는 모습들을 재차 보여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반등을 한다고 보는 것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주가하락을 좀 제한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살짝 이제 추세를 좀 돌리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어느 정도 바닷건이구나 라는 인식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당기적으로 돌파를 한다 그러면은 45,000원 부근들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돌파를 하지 못하고 여기에서 상승세를 좀 이어간다 하락세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는 38,200원을 이탈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주가 하락을 한 부분들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쇼크가 좀 났었어요 단기 순이익이 좀 마이너스가 나면서 공매도 수량이 갑자기 확 증가가 됐었죠 근데 사실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들의 공매도가 좀 1조 가까이 되는 그런 금액이 코스닥 150이랑 코스피 200주에만 몰렸습니다 시장의 종목이 이렇게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코스닥 150, 코스피 200 종목들 여기에 1조가량이 밀집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다 증가가 됐습니다 다 증가가 됐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인데 외국인이 다시 시장에 돌아오는 모습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은 기간과 금융투자랑 투신, 기타, 은행, 연기금에서 지수를 억지로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떨쳐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특히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서는 시장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시장에 다시 들어올 것이냐 다음 주에 외국인이 시장에 다시 들어온다고 하면 두산피어설도 무난하게 좀 회복하는 모습들을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주가 하락을 좀 제한시키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기간과 외국인이 다시 시장에 들어와 준다고 한다면 수급도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랑 이제는 개인과 공매도의 양상이 아니라 기간과 개인 그리고 공매도의 양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공매도에 대한 우려가 이제는 공매도가 있었는데 이제 조정을 받는 게 다구나 약간 그런 인식이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2분기 갈수록 기업에 대한 부분들이 2분기 3분기 갈수록 수주를 한 부분들 그러니까 실적이 좀 안 나온 부분들이 정책적인 부분들은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좀 있겠지만 영업 인허가 문제 때문에 영업활동을 하지 못했던 게 실적이 좀 더 줄어든 그런 요인들로 반영을 하고 이런 것들은 일회성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수주 잔고 수주 잔고가 점점 증가가 되면서 매출액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서서히 하반기에 진입을 할수록 주가의 움직임이 반영이 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지금 인터넷에 수소라고 검색만 해봐도 기업들이 너도나도 신재생 쪽으로 수소 쪽으로 계속 이제 집중을 하려고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수소라는 게 해상풍력, 신재생에너지, 수소, 탄소 절감 그런 부분들로 글로벌적인 정책적인 주목이 될 거라고 좀 보이긴 보이거든요 이건 경제적인 그런 기조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두산피어셀의 수혜는 바뀌었지만 지금은 조금 어려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장기적인 전망은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탄소 배출 관련해서도 수소가 신재생에너지 관련 쪽이다 보니까 탄소 배출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중국의 탄소 배출이 세계 배출량의 27%로 미국의 2.5배에 달한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은 기후에 대한 부분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후 문제에서 이제 주도권을 좀 가지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서 중국이랑 같이 조금 기후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공세를 하지 않을까 압박을 좀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미국과 중국의 그런 분쟁으로 인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들도 다시 한번 좀 활성화되는 부각이 이런 정부들 같은 경우에서도 좀 눈치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중국도 미국의 압박으로 탄소 절감, 탄소 배출을 이제 좀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긍정적인 뉴스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나쁘진 않은 상황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되겠죠 지금 수소 같은 경우에서도 세계에너지 한 축을 담당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긍정적으로 장기적인 부분들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지금은 잠시 아픈 흐름들을 조금 아프다 그렇게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상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주 조금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면서 지켜보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좀 되돌리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회복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염두를 해두면서 반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대응을 한번 잡는 것도 한번 염두를 해두시고 4만 4천원 부근 장기 평선들을 돌파를 하는지 체크를 해보면서 비중을 좀 다시 돌파를 하지 못하면 축소를 시킨다던가 돌파를 하면은 홀딩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전략적으로 좀 진행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셔서 상단에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시면 여기 라이브로 깜빡깜빡거리는 2021년 무료수천 종목 게시판으로 들어오시게 되시면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한 내역들이 확인이 되시죠 자 4월 30일 금요일 무료수천 종목 여기 게시판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9시 전에는 뉴욕중시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투자를 하기 전에 어떤 이슈들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요 9시가 되면은 종목을 추천해 드리는데 성창기업지주 현재가 3,000원 1차 목표가 3,090원 손절가 2,900원 9시 2분에 부국철관 현재가 5,200원 1차 목표가 5,350원 손절가 4,950원 그리고 9시 4분에 한솔로지틱스 현재가 3,650원 1차 목표가 3,760원 손절가 3,45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추천드린 성창기업지주가 1차 목표가를 돌파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호가와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종목 추천해서 한 종목 수익 두 종목 보유 중입니다 수익종목 보유종목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지켜주시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죠 무리하게 추격매수 또는 많은 돈으로 따라하지 마시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오른 종목을 쳐다보시기 보다는 아직 오르지 못한 재무제표가 좋은 종목으로 찾아 매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죠 한솔로지틱스 1차 목표가 돌파 추가 상승 중 이렇게 또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렇게 되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부국철강이 되는데 한솔로지틱스 성창기업지주, 부국철강, 한솔로지틱스 이렇게 수익률이 좀 나오고 난 다음에 합산 수익률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린 것들 종합해 가지고 지금까지 추천드린 종목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당일 수익률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추천을 드린 당일 매매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률표를 통해서 이렇게 또 안내를 드리고 있죠 모든 종목들이 수익이 나진 않지만 꾸준하게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단기 전문적으로 진행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모든 종목이 수익이 나진 않습니다 누구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손절가 지켜 주시길 바라구요 단기적으로 종목으로 매매를 진행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저는 오셔 가지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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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